띄가 많은 탤런트 또 인스타 셀럽 얼굴이 안되면 개그로 북제품 대량 생소 스윙 정도 생고 건조로 제대로 센서 걸러 버려드릴 캐시로 수터 명품 개심을 업데이터 고구도를 낚아낼 거 왜인가요? 드라마의 장면을 사랑과 전쟁 괴수로 예술을 예쁘게 포장은 말해 그런 놈들하고 다르다 매달이 열만해 너네들의 갱명가 요새 돈 버는 것도 최첨단 노출은 하고 싶은데 그렇게 보는 건 실제 알면 이거면 좀 생겼잖아 이런 말은 변명 스타일을 좀 더 귀엽게 불쾌해도 밝게 시골해 목표량들을 이루게 쉽게 못 놓지 쉽게 돈을 버는 법을 배웠으니 네 목적진 밑바닥으로 가는거지 음 ok yeah 백값 보석 팔찌 반지 지장이 더더더더 넌 네 가치를 올려 초반 제끼고 명품을 더더더더 넌 돈으로 돈을 쇼핑 안 꾸리게 그거 걸쳐놔 홀려터 주 부위게 넌 얼마야 뭐 뭐 뭐 몸값 직장의 몸값 10만원 직장의 몸값 100만원 직장의 몸값 1000만원 직장의 몸값 자존감을 위해 북쪽의 몸값 돈을 벌어뜨리고 남들 눈치로 두리번거림 안달 주기로 한타와 그만두기로 다짐어 다시 노리고 장고를 버니 근시측 끝대로 돌아가긴 지금 너보다 더 소름끼쳐 아이러니 예지 시스템 삐딱을 좋게 표현해 비스듬 돈을 못 벌면 전부 비주름 얼마나 버니나에 따라 깨르르 문과 스캔 중 이젠 걸러보는 스트레스 걔는 마인드와 스탠스 난 100급 배우 아닌 S급 배우 쓰레기를 예쁘게 포장하지 실상 속에는 초라하지 전부 버린들이 돌은 저 위비라 생각하지만 우리 빛나는 다이사로 돌을 보듯이 또다 보인다고 명품을 두른다고 너까지 명품으로 보진다 남들을 의식해 남들을 위해서 너까지 속이잖아 지배를 당했지 내만한 유혹에 약한 대의 촉심하라 돈을 위해 몸으로도 이야기를 나눴다며 오케이 백값 보석 팔찌 반찌 지장에 더더더더더나 니 가치를 놀려 좋아한 제끼고 명품을 더더더더나 돈으로 돈을 쇼핑 안 꾸리게 그거 걸쳐나 홀려터 죽고 있긴 넌 얼마야 몸은 몸값 식정의 몸값 십만원 식정의 몸값 백만원 식정의 몸값 천만원 식정의 몸값 자존감을 위해 축적의 몸값 열마를 버려 물어 부모니까 집 걔네들은 모르나봐 부끄러운지 습파로 깨볼란 야라비를 줄어버린 니 부동으로 빨간 줄에 선을 그어버리지 이젠에 삶들이 존나게 퍽퍽해 남들이 부러운데 어떡해 매일에 이 남들은 그렇게 기억해도 그들이 먼지 삶이 집어덕빙 백값, 보석, 팔찌, 반찌 지장이 더더더더더 니 가치를 올려 조환 제끼고 명품을 뜯어더더 돈으로 돈을 쇼핑 안 꾸리게 그거 걸쳐나 홀려터 죽고 있긴 넌 얼마야 몸은 몸값 식정의 몸값 십만원 식정의 몸값 백만원 식정의 몸값 천만원 식정의 몸값 자존감을 위해 축적의 몸값 런 That crazy 절약 다행 여전히 말하자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